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요 이제 좀 아 진짜 낙법만 좀 뭐? 낙법 패치 안됐으면 진짜 괜찮은데 낙법 패치돼가지고 더 어려워졌어 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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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쟤 또 누구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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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낙법는 일단 제거했고 나이스 쟤는 그냥 뒤지네 얼마 뒤로 쓰면? 좋아. 시작이 좋아요 일단은. 일단 시작 키트 많거든? 5개거든 지금? 와 진짜 아까 그 키트 5개만.. 아 진짜 키트 5개 진짜. 7개.. 여쟤 누구냐? 잠깐만 쟤 라프리 있지? 망했는데? 라프리 쓰면? 야 명격이 별로 안 좋은데? 라프리? 나이 어디서요? 이거로? 야 이 지구새끼야! 어? 와 잠깐만! 어? 나란끼 어디요? 나란끼 어디있어요? 어? 아닌데요? 어? 난란끼 어디있어요? 어? 어? 나란끼 어딨어요? 어? 어? 나란끼 어딨지? 어? 나한테 무서워. 나는게 아니야. 아. 이 지구새끼. 별로 웃었대. 님들 추천 한 번씩만.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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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키트 여기. 여기. 양팬님. 예예예예. 여기요. 어? 어? 님 누구세요? 어? 저 저번에 그거 했던 사람. 아 그거 했던 사람이 누구에요? 그거 키트 전에 어저께 드렸던거. 아 그랬나? 아 일단 감사드려요. 어 일단 도와드릴게요. 네. 좋아. 일단 키트 12개 좋아. 좋아. 아 좋아. 가능성이 생겼어요. 좀 찝찝하긴 하지만. 아. AP. 저기. 저기 키트 줘놓고서. 막 뒤에서. 수사찌는거 아니겠지? 하. 아 님들 추천 한 번씩만. 이제 또 누구. 을 따서. 키트를 확보해야 되는데. 한 20개는 있어야 안정권이거든. 지금 12개도 불안불안해요. 솔직히 20개는 있어야. 그나마 좀. 할만하지. 오케이. 오케이. 개골장 왜 안쓰냐고. 이게 더. 이게 더 좋으니까. 오케이. AP 80. AP 하나도 없나? 하나도 없나? 없네. 어. 끌어. 열쇠. 아 님들. 저 장게님 뒤에. 아 님들. 잡았다. 아 아까 그 힘이에요? 네. 아. 무. 아 감사드립니다. 나한테 도와주려는데 이제 죽이네 아 야 그거 니가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야 어제 그렇게 실컷 잡아놓고서 뭐 도와줘 병죽어 약죽어냐 어? 턱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턱도 안 되는 소리를 나 못 본 거야 설마 이걸 못 본 거야 누가면 뒤지겠다 누가면 뒤지겠다 어? 저님 이겨야 돼 저님 이겨야 돼 잠깐만 잠깐만 둘 다 뒤지겠는데? 저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저 사람은 일단 키트가 없겠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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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트 두 개 키트 두 개 저 사람은 나한테 키트 다 줘가지고 일단 키트가 없겠고 좋았어 좋았어 키트 이 시기에 이거 강 나왔거든요 얘도 위치만 알면 돼 얘도 위치만 알고 그치 한 명 저쪽이 강 나왔다 강 나왔다 이거 내가 강 아 아 아 강 나왔어 강 나왔어 잇츠 앵글 잇츠 앵글 강 나왔어 강 쟤 왜 나한테 그래 어딨냐며 저쪽에 있구나 좋았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강 나왔거든요 얘네나 아 잠깐만 나 뭐해 하나 어디 있었지 저쪽에 하나 어디 있었지 저쪽에 하나 저쪽에 있지 저쪽에 하나 저쪽에 있고 쟤바 존나 무섭네 쟤바 존나 무섭 아 이거 납법 안 돼가지고 이거 너무 불편하네 잡아라 잡아라 쟤 잡아라 그냥 그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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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버려 그냥 야 뭐야 쟤 쟤 또 뭐야 쟤 또 왜 나한테 집적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희망을 가자 희망을 가자 희망을 가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희망을 가자 할 수 있다 희망을 가자 아 뭔가 불안한데 저거 아 왜 이렇게 불안하냐 쟤가겠다 쟤가겠다 어디 갔냐 또 저게 다 이쪽을 거 같아 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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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망했어 아직 안 망했어 키트 많아 괜찮아 가능성 있어 나 부지 않아 저거 올라간다 저거 올라간다 둘 다 올라간다 둘 다 올라간다 싸워라 둘이 싸운다 무조건 싸운다 무조건 싸운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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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좀 제발 좀 아 나 뭐하는거야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좀 살려줘 제발 좀 안 됐다 이거는 이건 힘들어 이거는 도박을 한번 해야 되나 아 도박 한번 해야 되나 아 아 아니야 이거 1대1 지금 이거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싸울때 꼽살이 껴가지고 하는건데 꼽살이 껴가지고 하면 가방 뒤질때 옥사는거였는데 지금 그게 실패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키트가 몇개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몇개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키트로 승부를 봐야돼 키트로 승부를 봐야돼 키트가 몇개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쟤가 나보다 많으면 일단 쟤가 나보다 한 다섯개 이상은 져야되는데 다섯개 이상 적을리가 없을거 같애 키트 졸라 많을거 같거든 남펄트 아 근데 나빠싸지니까 진짜 불편하다 아니 안볼때 달려가라도 이게 점프소리 들려가지고 무조건 뒤돌아보게 돼있어 점프소리가 들리거든 점프 소리가 무조건 들려요 님들아 애매하네 존나 애매하네 이거 아냐 돌하면 안 돼 이거는 진짜 돌격하면 이건 진짜 내가 손해야 이거는 돌격하는 게 아니야 이건 도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건 도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안 보였지 도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아직 이쪽으로 안 넘어왔지 쟤 이거 팻은 이거 쟤 투명패이라서 안 보여요 떨어졌다 옥계랭아 네 알 이 새끼 존나 무서워 깨우네 어딨냐 죽었어 계속 뽀겨야 돼 계속 계속 뽀겨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뽀겨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뽀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키트로 승부를 봐야 돼 이거는 이건 키트로 승부를 봐야 돼 계속 뽀겨가지고 망기훈장이 초콜릿 5개 안 봐드립니다 이거는 1대1은 무조건 져요 이거는 무조건 져 이거는 1대1 상황에서 솔직히 뒤로 와서 목을 딴다는 게 진짜 불가능한 일이거든 이거는 상대가 양빈이 아니세요 저쪽으로 왔네 안되겠다 이거는 더이상 버티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건 더이상 있다가 쟤한테 죽을 거 같아 지금 여기서 있으면 한 3개 정도 쓰거든 지금 이거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키트를 주어야 돼요 이거는 애들이 못먹은 키트를 키트 파밍을 해야 돼 이거는 그런데 파밍했겠지 제가 애들이 안 먹은 키트가 많길 바라야 돼 이거는 도박이야 중간중간에 보면 애들 안 먹은 키트 터질 때가 있어요 그 쟤도 키트가 몇 개 있을지 모르거든 아 진짜 물폭탄만 보이냐 자 이게 키트가 산소통 같은 거야 오케이 자 키보띠 키보띠 괜찮아 키보띠 불폭탄 공장아 진짜 진짜 아 다 털었어 애들 안될 것 같거든 이거 아무리 봐도 제가 더 키트가 많아 아무리 생각해도 제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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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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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지 이거 어디지 여기 다 털었고 애들아 칼랭가에도 안먹은 키티가 있을텐데 제발 진짜 이거는 성공하면 대박이네 진짜 거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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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하 하하 진짜 자! 생존윤력 82% 아 이제 X같은거 이제